와! 재밌어! 하이형! 감기는 중원하고요. 다 써간다 또. 아침에 촬영할 거 촬영하고. 밥 먹으러 나가려고요. 배고파. 아, 선크림. 목욕도 팔려야 돼. 언순아, 밥 먹으러 나가자. 조금만 날고, 조금만 할게. 아, 바쁘나. 만나나. 배고파요. 고봉민 님이 성별이 어떨 것 같아? 어? 여자야? 어. 여성분이요. 아, 고봉민 맛있어요. 이렇게 집 앞에, 김밥집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축복이요. 엄마들처럼 꼬찌기. 이건 뭐지? 여러분, 촬영을 하나 마쳤습니다. 벌써 강빈이 데리러 가야 돼요. 놀이관 하나 줘보여. 거기 뭔데? 엄마 아빠, 잠깐만 비켜. 어, 잠깐만 비켜. 비켜. 배, 배, 조, 비켜. 비켜. 잠깐만요. 거기서 갑자기 나올 수가 있어. 괜찮다. 안 되겠지? 아니, 이런 하이웨스트 흰 바지 하나 사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너무 짧아. 갑시다. 아유, 이쪽. 이쪽. 여기가 어디냐면 버스트 가든. 어머, 괜찮은데? 뭔데 뭔데? 안이슬이 좋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연락도 안 하면서 인스타 염텀하고. 레스토랑도 있고. 그렇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 무슨. 와. 아니, 아니 되게 다큐멘터리 느낌이 난다. 저 오늘 다큐멘터리 신발 신었거든요. 봐봐. 이거 신발 기억나? 어. 우리 어제 여행 갈 때 간 건데. 몇 회에서. 어, 급하게. 나 흰 신발 하나만 사줘, 샌들. 90년대 느낌으로 찍어줘. 어, 한 번 사진 찍어줘봐. 나 애쓰지 않아도 그냥 90년대잖아. 봐봐. 아니. 아. 아, 씨. 왜? 아. 하하하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그래. 오, 해골스. 아니, 안 가면 안 돼. 왜? 아, 빨리. 와, 근데 여기 좋다. 와, 싱그러워. 우와. 나 이런데 오면 배 아프잖아. 그치. 무서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뭐야? 색소폰. 나, 퉁려 나와. 그렇지. 아하. 아, 이거도 다섯, 셋.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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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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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뭐하냐고 다리를 잘 굴러야지 나 운동신경 없단 말이야 이거 되게 순마 아니 너무 이렇게 움직임이 큰 거 아니야? 강삐는 가만히 있는데 야! 야! 아 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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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터 뭐야 집사2장 다리를 뻗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다리를 못 올리시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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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애 챙기겠다 캬 비가 그만 가 제발 그만 가 못해 자 육중한 몸으로 내려요. 내려? 네. 도미이가 내려봐. 어떡해. 도미기. 오 엄마야. 깜짝이야 야. 이제 저렇게 내려올지도 않아. 그러게. 기술을 하나 습득했습니다. 오 지러워요. 오 지러워요. 빙글빙글. 오 지러. 오 지러. 오 지러. 역시 칼은 트라몬타나 사. 트라몬타나? 가성비 진짜 좋아. 만원도 안 할거야? 아 진짜? 근데 되게 잘될지? 응. 여기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그렇게 먹고 5만원이야. 그러게. 5만원이면. 스파이크에 3개 먹었는데? 강빈이 빠밤 탈까? 빠밤. 그래 가자. 하영. 다침부터 다행히 타네요. 내가 내려다 줘야 돼? 응. 엄마 일하는 거야. 엄마 일하는 거야. 어 엄마 일. 이거 이거 보지? 드디어 대용량을 샀습니다. 리스카브라. 그리고 제가 컬리에서 여기 버터 유명하잖아요. 애쉬레. 프랑스 우유라길래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진짜 고소하고 진하니까 맛은 있거든요. 근데 저 유당불래 있잖아요. 그냥 장난 아니었는데 맛있으니까 또 먹는다. 공간어치. 요즘 들리는 아침 수강에서 turence 약을 offendaros. formulated 법인다 들리는Which에 조금은 쿡찜. 옛날 전 성공한킨нул수metros. 행복한 혼밥 남아있는 밥도 처리하고 이 정도면 차려먹는 거고 이렇게 안 퍼져? 여러분 드립백으로 아이스커피 하나 내렸습니다 저 일하러 갑니다 여러분 여기 한 번 좀 앉아보세요 제가 2014년도부터 9년째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하면서 생리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생리대는 라엘 생리대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생리대는 광고 제한 들어와서 써보고 좋아서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원래부터 라엘을 쓰고 있었는데 광고 제한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빵빵한 할인 혜택 당연히 가지고 왔고요 이 할인율은요 지금 현존하는 라엘 생리대 중에 최저가입니다 오늘 저도 생리대 쟁일 겁니다 라엘 생리대의 누적 판매량은 무려 6.1억개 1조에 8개씩 팔리고 하루에 67만 장이 팔리는 아마존 생리대 분야 판매 1위 브랜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정식 등록되었고 OCS 유기농 숙면 커버 인증되었습니다 100% 유기농 숙면 커버다 3중 파워 흡수력 뛰어나다 습기 안 차는 통일성 백시트다 너 어쩌고 저쩌고 브랜드에서 자랑하는데 중요한 건 후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피부 민감하신 분들 그중에서도 생식기가 민감해서 긁고 싶을 때 화장실 다녀오셨던 여성분들 진짜로 딱 모여야 됩니다 제가 생리를 두 달 내내 하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 있어요 20대 때 그랬는데 양도 되게 애매하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거든요 와 그때 막 여름에 더위와 습기와 막 이런 게 오니까 수련회 내내 정말 돌아버릴 뻔했거든요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제가 13살 때 초경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가려움 인생이 시작이 됐던 거죠 생리대를 차기 시작하면 가렵고 습기 차면 가려워서 정말 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것저것 쓰면서 깨달은 거는 유기농 숙면 커버를 써야 괜찮구나 요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탐품도 써봤고요 생리컵도 써봤고요 다 써봤어요 근데 다 거주절미하고 저는 생리대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다가 라의 생리대를 제가 만나게 됩니다 특히 팬티라이너 제가 초슬림 팬티라이너를 몰랐어요 여러분들 팬티라이너 쓰시면 엉덩이 뒤쪽에서 팬티라이너가 살짝 접혀가지고 그 끈끈이가 내 엉덩이에 붙어버려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엉덩이에 살만 있는 것이 아니여 이렇게 뜯어낼 때 아파 그런데 초슬림 팬티라이너는요 아주 속옷에 싹 붙어있어가지고 얘가 막 접히고 말리고 똥꼬에 끼고 그런 게 없더라니까요 나 초슬림 팬티라이너를 만나고 정말 신세계가 열렸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거 슈퍼롱 오버나이트 저는 생리 기간에 대형을 써도 좀 뒤가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자에 좀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새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슈퍼롱 오버나이트 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또 라엘의 슈퍼롱 오버나이트가 길이가 넉넉해가지고 뒤로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쿠션감은 좀 있는데 그게 막 너무 두껍거나 그러진 않아서 하루 종일 착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입는 생리대 나 이거 신세계를 최근에 알았잖아요 이거 봐 이 늘어나는 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제가 하필 또 생리 중이어가지고 완전 써봤잖아요 저는 라지 사이즈 입거든요 궁뎅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배를 싹 감싸주면서 은근히 좀 보온 효과도 있고 옷을 입었을 때 너무 티가 나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팬티를 입었을 때보다 엉덩이 라인이 티가 더 안 나고 자연스럽더라고요 잘 때만 한 게 아니라 저 이번에 생리 기간 내내 그냥 이것만 입었어요 진짜 최고! 그리고 얘가 또 편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신축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딱 묶어요 그리고 요 안에 넣어가지고 딱 하면은 쓰레기통에 넣을 때도 아주 깔끔하고 자 그래서 피부 민감하신 분들 라엘 생리대 제가 너무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번에 할인율이 정말 미쳤습니다 47%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현존하는 할인율 중에 최고입니다 라엘한테 확인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든든하게 챙겨두시고 편안하게 그냥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산 임박한 지인한테 나 너 신경 쓰고 있어 라는 의미로 선물로도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광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빨리 할머니 빨리 할머니 빨리 사줘 빨리 할머니 팔았어 얼룩루스 빨리 사줘? 네 알았어 엄마가 말해줄게 응 하염 우리는 부산 갑니다 부산 아니야. 부산 안가. 안간다고? 네. 부산 가야 바다 있는데. 부산 바다 있어? 재밌어. 바다 재밌지. 우리 김밥 같이 먹으면서 가자. 아빠 사고. 아빠 사고. 아빠 사고. 물고 사고. 눈 정리 개섭니다. 뭐가 이렇게 약간 그늘졌는데 눈부신데 비가 오냐 이거 뭐야? 아빠 뭐해? 아빠. 아빠. 집 안이지? 입 닫고 움직여. 입 다물고 움직여. 강빈이 국수 주려고 시켜 왔는데. 김치가 있어요. 진짜 맛있다. 왜? 이거 너무 맛있어. 우와. 여기 돈까스 장난 아닌데요? 또 그가 이야기 끝까지 다른 곳에서 구매했어요. 오늘 저는 회사에 동일한 한국인 백전자 같은 곳에서 가면. 다행히 украї. 좀 더 좋은 곳. 이게 완전 진상 타임이었는데요. 구독자님이 이거 주셔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조용해졌습니다. 이거 뭐야? 그것은 비타민C. 비타민C? 이모가 좋지. 이모가 좋지. 응. 여기 주차장이 아주 큽니다. 좋네. 여러분 엘리베이터 진짜 커요. 와 뭐야? 호텔 엘리베이터 이렇게 크기 쉽지 않은데? 무슨 일이고? 호선아. 와. 호텔 엘리베이터. 와. 아주 곡선의 아름다움이구나. 이거 벨브클리코 아니야? 아니. 비타민이야. 그래요? 뭐야? 센터시티 신생이 좋더라고요. 또 쇼핑하고. 여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엄청 좋네요. 여기 왜 이래요? 한번 와야지 와야지. 햇먹어먹고 인근 따먹고. 저 맨날 파크에 들어가서 먹었어요. 그쵸? 아니요. 하이라트만 좀 다녔습니다. 네. 이게 바퀴가 잘 굴러가는 카페트야. 여기. 맞아요. 여기 와있어. 갑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있네? 뭐야.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빨고족족하게. 여기 화장실. 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이쪽은. 아 이거 옷장이 또. 상당히 넓네. 이렇게 넓어야. 삶의 질이 올라가요. 그리고. 생각하는 의자를. 이렇게 투명으로. 저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네. 여기. 되게 느낌있다. 엄청 무겁스러워. 이런 돌 느낌. 우와. 이거. 한스 고로에. 이야. 이거. 여긴 베스번 해야돼. 우와. 우와. 뭐야. 목욕할래? 응. 그래. 아빠랑 같이 목욕해? 응. 이렇게. 소파가 있고. 테이블. 다 있고. 근데 그. 일 할 수 있는 테이블은 없나? 야. 그러면 일을 어디서 하지? 가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너 빨리 자라. 목 파고 파고. 너 안 졸. 오 잔다. 광기 잔다. 눈 감아 자. 눈 감고. 아이야 용사. 불러봐. 아이야 용사. 아이야 용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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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강빈이 좀 재워주세요. 어? 이거? 이거? 어떻게. 이어가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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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 윽. 아둥. 알 US. 어머님. 이 Pain. 아니. 이게 뭐. 입고 조식 먹으러 가려고요 근데 뷰 무슨 일 장난 아닙니다 그거? 행복한 흔적이야 가이치 와 가이치 대박 전복 가이치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알아둘게 사람들이 잘 먹더라고 가이치를 왜 안 먹어 오 맛있어 진짜? 조유의 시리얼 누가 여기 수시개로 껴놨어요 바다 바다 보고 싶어? 응 알았어 강빈이랑 실버라인 잠깐 나가고요 저는 편집하고 있습니다 완전 놀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부산은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곳이어가지고 사실 좀 나가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여러분 여기는 용궁사 그래서? 20살 때 혼자 왔다고? 20살 때 내가 부산 여행을 한 적 있어 20살 때 연애했던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연애 전이야? 아니 아니 후일 리는 없다 바다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 10원 빵이다 봐봐 봐 저것만 있었어 10원 빵이라고 와 빠져 와 지금 아무도 몰라서 이까진 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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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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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감사던 분들은 누군지도 모르면서 찍어 하나 둘 셋 아니 모르지만 찍는 모르지만 찍는 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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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코끼리지 코끼뿡 오 코끼리 뿡 굿자 가자 범 아 이거 그거 똘기똥이고 호치새초미? 어 나인 나 맵 요롱이라고 오빠는 똘기 강빈이 해 똥이 호치새초미 호치새초미 넌 똥이야 어 하하 이거 뭐야 무슨 색? 맞았어 이거 무슨 색? 하얀색 이거 무슨 색? 하얀색 이거 무슨 색? 하얀색 그래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거야 하하하하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 아 좋아하다 그 숲에 시원함이 있어 용의경에 용의 용의경 용의경 어머머머 어떻게 해 어 살았다 다행히 살았다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이야 이거 어떡해 우와 이거 어떡해 우와 역시 남의 엄마 아주 좋아 엄마 아주 좋아 힘내세요 엄마 아주 좋아 엄마 아주 좋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부산은 어려워 부산은 집중 안하면은 그냥 다른 길로 빠지는거여 여러분 수민이네 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뭐예요? 아 추워 추워 아 여러분 이 낭만 어쩔건데요 진짜 안고 먹을 수 있지? 아니 그럼 이거 얼마나 편하다 내가 닦고 준다 어 아 이거 이거 철판이라서 카메라가 딱 붙어버리네 어머 전복 딱 둘러온거 그렇지 여기가 이제 딱 수축이 돼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키조개 여기 딱 힘줄처럼 힘이 센데가 있어갖고 여기를 먼저 불로 딱 조사주면은 딱 떨어지거든요? 아 요렇게 이렇게 싹 떨어졌어 그러면 키조개는 이게 얇기 때문에 너무 오래 익히면 안 돼요 그래 그래 어 됐어 됐어 끝났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질바늘을 끓여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고춧가루 장어보소 한 판도 만들었고 좋아해 이겨놨습니다 장어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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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판도 만들었고 좋아해 이겨놨 음 아 이거 안고 장어보소 다 되니 한 파도 여기 커피가 셔요. 그래도 라마르조꼬라고. 그래 라마르조꼬데 셔요. 약간 카풀인데? 그리고 여기 옆에 양식가 브런치도 있고 여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내리냐고?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 강빈이 어제 아빠랑 가봤잖아 여기 밑으로. 엄마! 이거 무슨일이야 이거. 바다 무서워 맞아. 엄마도 바다 무서워해. 여러분 돌 모양새가 이뻐요 이뻐. 야 니가 뭐하는데? 안가고 뭐하는데? 힘들어. 아기가 힘들어인가 보다. 아빠 가 아빠한테. 아빠한테 빨리 가.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오오오. 이런데 한번 내려가줘야죠. 부산에서 쇼핑하고. 기장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우리 엄마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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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잘 거 아래. 박수. 잘했어. 가자. 하영 감염이 많이 펴야 됩니다 하영 감염이 많이 펴야 됩니다 감염이 많이 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묵었습니다 지미만큼이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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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이 이리 올래? 같이 찍자 강아지 강아지 글쎄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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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많이 왔어요 여주까지 갔습니다 여주까지 왔습니다 고마워 안 먹는다 자세히 자세히 갓